어우 너무 세월이다 너는 너무 세월해왔어 나만 어우 이렇게 나와 너는 너무 고지건때로 세월이야 진짜 각자 짝꿍한테 조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응원 한마디씩 누나 뭐래도 이뻐요 세상에 내가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무슨 소리 이목구역 잘 못 받는 거 뭐야 자유로운 영혼 오케이 좋습니다 네 비하이 씨도요 누나 오늘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어떡해 약간 비하이 씨는 지금 너가 뭐래든 진짜 상관없는 약간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누나 민낯도 예쁘니까 아무거나 하세요 야 근데 공교롭게 다 누나네요 아 참 누나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심쿵하냐면 그냥 이름을 불렀을 때 심쿵하거든요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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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이게 예 선생님 예 대영아 어 누나 너 좋아한다 아 대박 혼난 거 아니죠 원 씨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대선배님이기 때문에 다 다라야 화이팅 아 응 Hay 에에에